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4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논란이 됐었던 문제죠. 유시민 씨의 입에서 시작된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상황을 둘러싼 배신자 공방이 유시민 씨와 심재철 의원 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촉발시킨 것은 유시민 씨의 입이죠. 부적절한 언행, 방송에 나와서 당시 불행했던 일을 자신의 무용담처럼 자랑삼아 얘기했던 것이 사실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것을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참지 못했던 심재철 의원이 당시 사실관계는 이렇다라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에서 심재철 의원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좋은 내용이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 예능 프로에 출연해 청북 80년 합수부에 끌려가 진술서 쓰면서 작가로서의 재능을 찾게 됐다. 또 수사국장도 감동시킨 문장력, 또 진술서 잘 써서 비밀 조직에 속한 동지들을 지킬 수 있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때만 해도 지금의 상황이 전개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살 청년의 자필 진술서가 다른 민주화 인사 77명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됐다. 신군부에게 상세 좌표를 찍어줄 만큼 그렇게 절박했나? 라며 밀고자 공방에 불을 당겼다. 운동권 동지였던 심재철과 유시민 간의 80년 서울의 봄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수사 그리고 재판 기록 공개와 주변 인사들의 가세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진술서를 보면 서로 공방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사실관계가 진술서 하나만 보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사실 저는 배신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어떤 고문 당할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당시에 엄중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배신할 수 있죠. 불가피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신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죠. 이것을 굉장히 어떤 상처나 어떤 미안함 그리고 겸허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유시민 의원처럼 유시민 씨처럼 이것을 정말 자기 자랑 하나의 무용담처럼 아주 가볍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느냐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품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인터뷰를 보시면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시민 씨는 예능 프로에서 자기 자랑을 좀 한 것이다. 이게 진실을 왜곡했냐 하며 정색할 만한 사안인지 모르겠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심재철 의원 예능이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자기 자랑을 하나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남의 이름을 부렀던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 부끄러움이 있게 마련이다. 다들 그런 상처가 있다. 나는 수사를 잘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심재철 의원의 품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 유시민 진술서를 약 20년 전에 받아보고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분노했을 법한데 사실은 오랫동안 참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정말 죄책감, 부끄러움은 커녕 버젓이 자기 자랑하듯 말한 유시민 씨 보고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다라는 굉장히 이해가 됐는데요. 계속 보시면 자,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39년 전에 했던 진술을 지금 와서 따지겠다는 것도 지나친 느낌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심재철 의원 1995년 재심 청구를 하면서 처음 유시민 진술서를 접했다. 굳이 안 불어도 될 사안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불어놓은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참았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자기 문장력을 자랑하고 다른 비밀 조직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식으로 자신을 미화까지 하나 라고 했습니다. 뻔뻔스러움이 적절한 표현이네요. 이 유시민 씨의 진술서 저도 굉장히 긴 페이지 수의 진술서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써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운동권 조직 그리고 당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을 상세히 그야말로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감추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 낱낱이 밝히는 이런 내용이어서 뭘 감추어 주기 위해서 창작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유시민 씨의 이 변명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보시면 그 시점에 연행된 서울대생만 수십 명이 됐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기 쓰듯이 시식콜을 모두 쓸 수밖에 없었다. 유시민의 진술서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라고 물었습니다. 자, 신재철 의원 나도 부끄러운 면이 있지만 안 쓰고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안 썼다. 가령 다섯 명이 모였으면 두 명은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덜 불려고 했다. 남의 이름을 적는 것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유시민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까지 미주알 고주알 풀어놓았다. 네, 이게 맞습니다. 진술서 너무 자세합니다. 자, 기자 그 진술서에는 공개된 학생의 간부와 몇몇 복학생 행사나 화합에 대해 회합에 대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유시민 주장대로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감춰야 할 것은 감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아, 전혀 아니었는데요. 자, 신재철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되어 있어도 진술서에 너무 상세하게 나온다. 며칠날 누가 무엇을 했거나 말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제공했다. 그가 고문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면 이해하겠지만 자기 입으로 맞지 않기 위해 열심히 썼다고 했지 않나 수사국장이 칭찬해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처음부터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잘 불었다는 건 아닌가 네, 이게 맞죠. 유시민 의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술서를 쓸 동안에는 때리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진술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자 유시민은 5월 17일 체포되었고 첫 진술서는 6월 12일 작성됐다. 자, 심재철 의원 글은 진술서 내용이 공개되자 심재철 의원이 진술한 내용에 맞춰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거 거짓말이었죠. 내 첫 진술서는 6월 30일에 작성이 됐는데 황당한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유시민 유시민 씨가 심재철 의원이 먼저 잡혀서 진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썼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 당시의 기억이 유시민 씨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왜곡되어서 박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거짓말을 많이 하다보면 이게 뭐 기억 속에 아주 잘못 자리 잡히게 되는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자, 기자 이에 유시민은 진술서는 처음부터 창작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나자 또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었죠. 무슨 창작인가 나와 처음 만난 시점만 빼면 진술서 내용 99%가 모두 사실이다. 유시민 진술로 인해 행적이 밝혀진 77명 중 미체포자 18명에 대해 6월 7일 지명수배가 떨어졌다. 진술서 내용은 없었던 일을 꾸며서 쓴 게 아닙니다. 진술서 저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뭐 어디에서 모여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의원 이해찬 씨가 무슨 민청엽의 회장으로서 뭐 김대중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든가 무슨 그들이 어디 뭐 부각 스카이웨이 쪽에 있는 뭐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뭐 무슨 얘기를 했다. 아주 자세히 써 있고 사실 그게 사실을 그대로 쓴 내용이었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해명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자, 기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그리고 유시민 씨 어떻든 이 진술서로 인해서 그 전에 어, 수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추가로 수배됐다라는 그런 심재철 씨의 의원의 설명입니다. 자, 기자 이들은 그 전부터 수사당국의 사전 검거 리스트에 올라있었고 단지 그 시점에 지명수배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라고 하니까 유시민 진술 때문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의 진술로 수사 초점이 바뀐 것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내란은모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발표 5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김대중과 대학운동권의 연결고리로 연청 연청이라는 그 조직을 지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유시민 진술서에서 민청협 민주청년협의회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라고 특정하자 이것은 유시민 씨가 이해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유시민 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 이렇게 특정을 하자 6월 14일부터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어른들의 입에서 민청협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연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진술 때문에 연청을 지목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민청협의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구나 그래서 민청협으로 그 수사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유시민 씨의 진술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논쟁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유시민 씨를 적극 편들고 나왔는데 1980년에 윤호중은 서울대 입학도 안 했다. 그는 1984년 논문자료를 찾기 위해 서울대에 왔던 방통대생 등 민간인 4명을 프락지로 몰아 강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지 사건에서 유시민과 공범이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울대 프락지 사건으로 유시민은 1년형을 살았다. 이는 민주화 투쟁과는 전혀 무관한 집단 린치와 물고문까지 한 범죄였다. 하지만 유시민에게는 그때 쓴 항소 이유서가 소위 명문이라고 해서 세간의 이름을 얻는 계기가 됐다.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심재철 의원 가해자들은 장관도 됐고 국회의원도 됐지만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이 어떠했는지 월간조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월간조선은 2006년 2월 5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당시 프락치 사건으로 인해서 유시민 씨 등에 끌려가 구타당했던 많은 피해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정신분열증에 구타 고문 후유증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유시민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복지부 장관 등이 됐을 때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이해찬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먼저 잡힌 신재철이 자백해 내가 고문을 심하게 받았다라고 말했다. 내 신재철 의원 명백한 허위 이해찬이 체포된 날은 6월 24일이고 내가 자수한 날은 6월 30일이었다. 내가 자수하기 전에 이해찬은 합수부에서 이미 세 차례 진술을 했다. 무려 이해찬 의원 무려 진술한 그 진술서 작성 불량이 277쪽 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진술서 중에 최대 불량이다. 모두 다 불었던 셈이다. 그는 민주화 동지 101명의 이름과 행적 전과를 적은 7쪽짜리 리스트도 제출했다. 이해찬 유시민 모두 어쨌든 고문이나 당시 잡혀갔을 때 어떤 공포감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두려움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거를 자신의 어떤 글쎄요 이걸 다른 사람을 신재철 의원을 배신자라고 말할 자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해찬은 당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언행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다.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 진영 논리로 나를 공격했던 것이다. 이해찬 진술서에는 나와 관련된 불량이 8쪽이고 내 이름만 7번 나왔다. 수사관은 이를 근거로 나를 추궁했다. 내 진술서에는 이해찬 이름이 단 한 번 나온다. 하지만 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당시 수사 재판기록이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답니다. 27명 중에 16명이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까지 썼다. 뒷날 재심이 열렸을 때 이들은 옆방에서 고문당하는 소리 자체가 고문이었다. 조사실에 불을 켜놓아 잠을 못 자는 게 고문이었다는 식으로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나 라고 묻자 심재철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몰랐다. 재심 청구를 할 때 일부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80년 서울의 봄과 관련된 진실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 굉장히 그래서 뒤늦게 알았겠죠. 사실은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재철 씨를 오랫동안 배신자로 몰아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면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알고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알고보니까 진짜 배신자들은 따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뒤늦게 알게 되고 이미 오래전에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재철 의원이 이걸 묻어왔죠. 이런 이런 면에서 저는 심재철 의원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유시민 씨 이해찬 씨 자신들의 한 행적 자신들의 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말 배신자로 몰아가는 그것도 정말 자신의 어떤 무용담 얘기하듯 무슨 민주화 운동을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러한 정말 비겁한 행동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엉뚱하게 확대가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저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